아 하네 일단 조스님이 잘생기셨다고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예전처럼 까면 돼요? 네 저 그렇게 잘생기셨는데 여기 앞에 있어 세상에 안보인다 우리가 빨간색이야? 너희가 파란색이야 네 파란색이야 드라나 안먹어도 되겠다 장세 안먹어도 되겠다 풀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다 됐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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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냥 이거 다 잘라버리면? 됐고, 저 안 들어가도 되죠? 클라이밍 떴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유태호! 니가 뜨는게 됐어, 앨범 좀 됐어 이거 둘 하나 또 봤어? 아니, 봐야돼, 보고 지금 몹이 에드 붙어가지고 이거랑 여기서 뭐 계속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기 아래에 있어, 저거 가시죠? 네 쟤들 5번 그냥 싸워요? 애들 약한 것 같은데? 왔어요, 왔어요 한 번 잡고 가야돼요, 한 번 잡고 가야돼요 자, 갈게요 자, 1번 반대로 뭐야, 1번, 1번쪽? 6번 볼까요, 6번, 6번 자, 6번 보고 1번 올라갔으니까 1번 버리고 5번쪽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여기 있어요 자, 2번 2번, 2번 2번, 2번 1번 왔어요? 아, 잠깐만 아, 나 굴렀어, 나 굴렀어 아, 정령이 이게 안 됐다 응, 잡았네 4번 봐줘야돼, 4번 아, 나 취네 이 새끼 뒤틀림으로 어디갔어?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가시죠, 저거 잡으러 저거 빠르게 녹아요, 저거? 그냥 바로 찍죠, 저거? 바로 찍죠, 저거? 네네네 쟤들 내려가는 거잖아, 그냥 어디랑 안 싸우고 저거, 그냥 제가 한 번 당겨 놓을게요 제가 한 번 가볼까요? 제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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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배우가야 돼? 바로 가시죠 1번부터 그냥 바로 찍을게요 네 포해 넘어졌고 왜 안 찍히냐 다시 땡겨놨어요 공절을 못해요 자 잔다 숙고 나 뒤에 떨어져서 안 걸렸어 자 우리 정령님은 일단 전버 넣어놨으니까 저 4번은 버리고 5번째 넘어갔으니까 뒤에 거 6번 자 4번 오네요 5번 잡을게요 4번 컷 예 예 때려줘 5번 버려요? 저거 몸한테 올라가네 저거 몸 매든 애가 올라가는 거 버려도 될 거 같아요 아 죽었어요? 또 혼자 가서? 아름다운 놈이네요 이거 뭐야 왜 안 때려줘 나는? 우리 거야? 이거 깼어요 아 뭐 거야 저것도 하나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막보만 잡으면은 믿을 일인거고 네 똑같네 그거 아 이상한 돼지들도 나오네 걔네가 저거 대신에 나오는 거 같은데 그 포로 맞지? 네들 맞네 야 2번아 피나 채우고 와 야 2번아 피나 채우고 와 연막 연막 야 야 내 오 2번 아 아 내가 죽었어 응? 양치야 아 아 아 이거 공절 안 끝나면 나 공절이 어 중앙 먹혔나? 아 먹혔다 중앙 이거 위에 서로 먹고 그냥 내려오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치? 아 살성 님이 계시긴 한데 오 저 안 돼 안 되시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먹어주시면 내려가야지 일단 먹고 있거든요 바로 타셔야 될 거 같은데 네 먹었어요 바로 고 네 춤 때리고 있어요 아 스킬이 되는 게 없네 춤 때리고 있으면 야 바로 가시죠 1번 바로 땡길게요 얘네 못 붙었는데 일단 춤 때리고 있대요 4번 춤도 에드나 에드나 봐 와 미친 2번 2번 안 보이고 3번 죽었어 여기 죽었어 뭐 뭐 자 6번도 보내드리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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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로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 나 죽어 아 나 버틸 게 없네 반가 반가 힐 힐 힐 좀 찰 겁니다 네 조금만 빨리 써주시지 오빠 형님 없을 때 점수 먹으려고 응 알잖아 원래 한 명이라도 없어야 점수 많이 먹었지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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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자 언니 아니면 다시 당가 모비 왜 더 몰리는 것 같지 점점 몰라 모비 많아 지금 세마리에 세마리에 애들 포기했어 안내려오네 자 살상이 전보 오 안돼 오 우후 아 전복 깼는데 빠르게 올게요 제가 봤어요 안 지우는 거 봤어 안 지우는 거 봤어 내가 애들 오는데 하나가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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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이거는 목땜에 너무 몰려 있는데 우리 아 어차피 워킹했다 2번 봐야돼 2번 2번 딸 2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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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3끝 2끝 2끝 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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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끝 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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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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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끝 3끝 이러면 들어가면 안 돼? 아 열렸지 문은? 네 와 이거 머리 아파졌네 그럼 여기 있다가 들어갈까요? 그러다 우리 못 들어가면 그냥 가도 돼요? 들어가서 잡아? 애들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오긴 하네 마구 진짜 아프다 바로고 다시 찍고 저기 아프다 나중에 힝힝힝힝힝힝 힝힝힝 푹힝힘이 윤흫힝힝힝ỡ 양아치들이세요? 싸워야 돼 워 바뀌었어 이거? 너무 SK의 อ kas 좀 터졌어 어석 제가Bировalee 저쪽도 1번 mac 아 이거는 우리 부활받지 않는 이상 안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 또 터졌다 이게 저쪽 먹어놨는데 그러면 다시 와야돼 어디야? 이거 일간할? 네 일간할 타면 되요? 다 죽은사람들 빨리 오고 같이 타요 이거 문... 칠거 같은데?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바로 깨야겠다 양쪽 다 깨야돼? 네 그러면 이쪽을 먼저 깨면 안되잖아 반대쪽 깨고 와야되잖아 깨고 돌로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목 달고 그냥? 아 그 목... 달고 가야죠? 응 응 내가 목 달고 갔다가 우리 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는데? 아 차라리 이거 장치를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3000점은 다 안먹었다 아 아니야 저거 시간 될 것 같아 못 먹어 3000점은 다 못먹고 3000점이 다 안올라가고 근데 근처에 없잖아 우리가 근처에 그니까 3000점에 그 반만큼만 쟤네가 먹는거지 아 리셋이 안되고 그대로 잡는걸 이겼네 이렇게 야 우리 저쪽거 하나 안깠어